3, 2, 3, 2, 1 서머스 그대로 쏩니다 중거리 점프슛 깨끗하게 출발하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확실히 서머스 선수도 경기를 거듭할수록 컨디션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것 중에서 다시 한번 볼을 빼앗깁니다 볼 뺏어내고는 서머스 돌려줍니다 최준영 빼주고, 서머스 안 돼! 초반 분위기를 아주 강렬하게 잡아가고 있는 SK입니다 SK가 모처럼만의 홈에서 굉장히 스타트를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서머스도 지금 경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오늘 경기 4번째 경기인데 상당히 적응력이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김선영 그레이 고! 2핸동! 서머스! 오늘 멋진 그림을 연달아 두 개째 보여주고 있는 서머스입니다 SK가 지금도 서머스 선수에게 쉬운 찬스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앞선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잘 달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수비의 KT 선수들보다 SK 선수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네요 서머스 양홍숙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대로 던져봤는데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서머스의 득점 랜드리 석점! 랜드리 석점! 랜드리 석점! 리메에 맞고 다시 한번 튀어나옵니다 변기 훈 사려내면서 서머스! 서머스! 리버스에 이용! 랜드리 석점! 지금은 최준영 선수의 패스를 굉장히 칭찬해줘야 됩니다 앞에 띄워줬거든요 아까는 공간이 좀 타이트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랜드리 선수의 수비 미스예요 본인이 먼저 앞에 달렸는데 저런 득점을 허용한다면 같은 팀 선수들도 굉장히 맥받을 수 있는 경기죠 SK는 최준영 선수의 뛰어난 패스 센스 그리고 서머스 선수의 득점이 살아나면서 1쿼터부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